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선포하는 국가의 동기관 사이에 국립국립공사에 합동 분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수요일에 같이 합동 분양소가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혼자 연결했던 것처럼 서울 수요일 강좌, 그리고 기타는 역사 경력이 힘들고, 지게용도 분양소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권특적으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열리있게 시호 분양 도시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운영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동기관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세당은 다르겠지만, 성전형에 있는 하천 분양소를 주문해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록이 없으려고요. 이번 주하고, 지금 20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